도멘터 얍 아싸 1등상 1등상인데 엘리트 상태가 좀 안좋네 5 5 5 6 12 8 8 9 와... 거미 보이지 않는 거미 룬 피 눈알 켜기 배터리 편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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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 밀 집 유물 라인업 몰았네 옆집 협찬 걸읍 메아리 2인제 편향 아 위모 최강 디펙트 전설 영채화 노려봐야겠다 이런 거지 하튼 야 맞서 싸우라고 P모드 노상 왜 안나옴 왜 안나옴 아니 쓰레기 게임 게임 되지 않네 진짜 어 마지막 장이야 어쩔 무살레미 저거 짤레미 이것도 굳이 맞네 새머리앙아리 새머리앙아리 진짜 새머리앙아리네 새명이 오리라 사은이 corrected 새머리앙아리 이번에도 나왔었음 제발용 룬피평형 룬피평형 정답 삼형제 따보 Ftl 압박이 룬축선기 융합이면 됐지 뭘 더 바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이 거지같은 영액 소비 영액 소비 대모항 오신다 콩롤롤롤롤롤롤롤 그램 수바늄을 잘테니까 1사스 할리구만 황포 명중 홀로그램 슬더스 꿈 슬더스는 할 수 있으니까 나쁘지 않은걸 이루지 못할 이루지 못할 꿈을 꾸는게 아니라면 그런데 어째서 울고 있느냐 다 좀 울 수도 있죠 그단 애기 와 세코만 써도 넥보롬이 상위호환 버프를 무제한으로 즐기는 사기 캐릭 아니 3코를 썼는데 왜 사기야 값을 다 냈잖아 그럼 사기가 아닌거 아냐 오늘 안내고써야 사기 아닌가 정밀집기 정밀집기 아 하하 아 하하 아 하하 하하 두 번 쓰는건 카드인데 디펙트 카드를 두 번 싹방어 디펙터 어차피 에너지 많았어 별로 두 번 쓰는 메리트가 없단 말이지 심지어 펌핑된 에너지로 디펙트 카드를 써야 한다 정말 슬픈 현실이다 사이클이 삐걱된다고 알리세요 저런 육 녹는다 전타 피니셔로 쓰기 인공물 챙길걸 녹즙 하나 퍼퍼가 일뎀을 막았다 메아리 맨 밑장 메아리 욕해서 맨 밑장에 나왔네 이펙트 함부로 찾지마라 영회는 아님 여덟번이나 했네 헛소문입니다 중... 중빈이 중유비 중독 홀로그램 강화해야되나 뭐야 씨 실수했네 홀로그램 강화해요 어 그더내기를 좀 더 많이 쓰겠는데 끊어내기 융합 컴드 컴드 3장씩 뽑으면 조금 애매하다 뭐 거둬내기도 3장인데 끊어내기 융합 컴드 야구공 터뜨리는 D팩 점터 힘과 에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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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자이저도 좀 땡기긴 했다 아 편향 왜 안 치웠대? 뭐 그럴수도 있지 이지아잖아 고얀 놈들 박영용 인형 캐리 중 찍찍이 방열판 병법서 유물이 왜 이래 이 자식아 이런식으로 나오시면 유물 못사드립니다 서래기 이벤트 흠 홀홀홀 암홀? 홀 홀 아니 강화된거 주면 안됨 편식해야겠다 강화 안되있는건 맛없다고 강화해줬다 강화해줬다 Prazer 쫌 최강유물 룬 피라미드 셀투에서도 룬 피라미드가 나올까 드로터를 줄땐 제일 쓰레기였는데 아 3만화로 카드 3장 쓰는데 패 카드가 남냐고요 아 나 때렸어 저저식이 운대줘 아 아 아 방열판 모험 레후 기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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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버퍼를 까다니 그냥 범부는 아니었던 모양이군 하지만 이 전류타급을 맞고도 살아있을 수 있을까? 기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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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지 편향 누닷히기 강화할까? 디스크다 디스 아 홀로그램 방황 아 홀로그램 겨우 이까짓게 점탑 최강의 엘리트 기펙트는 점탑에게 실망했다 기펙트를 이기고자 하는 의지도 없고 기펙트는 점탑을 채정한다 기펙트는 점탑의 깨진 knocks 기펙트는 일ding 것이다 기펙트는 일어난 줄어들다 기펙트는 단락처 장화 병번개 제련의 숙복 헬류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닌가 아님 말고 창의적인 인공지능 방열판이 있어서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좀 굳이 느낌인데 그래도 세모왕 있으니까 쓰는게 나은가 아니 투머치인 것 같은데 봤어 뽀뽀투 나봉버퍼야 고마워 포션 지금 먹어도 되겠지 메아리 서피언 안해도 이길 것 같은데 저런 허접 상대로 저런 허접 상대로 이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지 멸이 빨리도 나온다 완장하겠네 메아리 방열판 싹다 너무 빨리 나왔어 고감이네 위험한ht 멸이 빨리еч이 이상 Ryu 이렇게 맞아주면서 암정의 조각을 띄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죽어라 안죽었다 디펙트는 심장의 눈을 할 수 있다 뭣? 남은 체력 천원? 너스2 나오면 할거냐구요? 이걸 안한다고 해야되나? 안해 3,4,4,2 안하겠냐고 점수 3,4,4,6 4초만 늦게 잡지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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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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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